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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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게 없지 에어 방이요? 아니 진짜 우리야 이거 좀 잠깐만 봐줄 수 있어? 문제가 많이 생겼던 방이네 안녕하세요 뉴저 죄송합니다 이제야 무섭습니다 귀엽죠 아주 그래요? 네 문제야 무섭지 않아 여러분 다들 어떻게 그 갈아입을 속옷을 준비하셨습니까? 꺼봐 꺼봐 나 진짜 무서워 지금 꺼봐 꺼봐 이렇게 해야 돼 오빠 이렇게 너무 전형적이야 재미없어 오히려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헉 띵 아이고 파기 수사원분 있다 그러네요 무서워 얘가 무섭다고? 이거 봐 너무 어둡지않나? 그쵸 그쵸 저는 어떻게 해놨어요? 네 다 끈거여가지고 무서워 아 근데 불 조금만 켜면 안 돼? 지금 좀 무서워요 아 이걸 펴야 되는데 이게 저기 아 이게 조명이 하나가 나갔나봐요 응 그때 하나 켜놓고 했대 흐흐흫 너무 어둡네 이 방이 아니었어갖고 그런가봐요 이 두겐 너무 하나 켜놨어 핸드폰 조명? 촛불 하나 켜놓고 하자 네? 촛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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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는데 그거 켜진거야? 그게 켜진거야? 네 이게 세번째 이런건 어때? 어? 소주짜리 촛불집회 하는거 같거든? 촛불집회 우리 집회 촛불이야 한잔해 괜찮죠? 이거 다 마시면 좀 괜찮을거 같아요 이제 귀엽습니다 제 동생이죠 여러분 소주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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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알았어? 고객님 우리 어? 너무 어두워 우리 나머지 두개는 너무 크고 너무 환하고 이게 아 중간에 없다? 네 중간에 쭉 쭉 쭉 뭘 더 이게 장판이 이제 알았지 되게 좋지않아? 이거 이거 하나 켠거에요 어 딴거 이거 딴거는 이거 이거 여기 하나 불조절이 됩니다 이게 이게 하나 켠거 2번 이거 하나 켠거에요 요거 각각이에요 세번째는 요거 하나 들어왔거든요 고객님 고객님 안거야? 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되는거 이렇게 되는거 신기하죠? 너무 어두워 이거 나 핸드폰 하나 이렇게 이게 포스트 터치가 되는구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오 어 눈 어 나 이 단어 아는데 뭐 눈 눈 남뻔 이 방송문 안쓰려고 이렇게 많아서 눈앞의 이야기 척불 같은 건 향 increased 눈갱이라고요? 아 근데 방이.. 4번은? 4번 다 지금 비어있어요 근데 이게 살차는데 너무 여러가지 그렇지 그런거 안돼 아우 어때? 아니 아까전처럼 하면 안돼 윤태진 그 음료 밑에 까는거 얼음 빼면 괜찮을거 같은데 근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을텐데 나 그거있어 보조배터리 있어 어? 밝아졌어 오빠 이거 봐 마셨으니까 오 예쁘네 이거 이렇게 까? 원래 소스잔으로 하자 괜찮은데? 보조배터리 좀 껴줘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지 않을까? 얼음을 뺄까? 아이폰10 이거 방수인가? 방수야 비닐으로 비닐으로 괜찮죠? 뭔가 분위기있지 않아요? 잠깐만 여기있어 비닐으로 사울이 사우를 사우면 좋더라 입안에 꺄 타고 아 여긴 사람들은 눈뽕이 안되네. 오빠 조심해 전화 걸면 안돼. 이분에게 전화 걸면 안돼. 대표님. 대표님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전화 안 오겠지? 응. 비행기 모드라. 전화 올 때도 왜 구하러 갔거야. 왜 이렇게 늘어져. 시간도 없는데. 아까 보니까 피자촌이 위에서 미친듯이 닦고 있던데. 시간 늦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뭐가 막. 막 이러고 있어. 방송 준비 드럽게 하는. 초인표. 초인표 맞아. 분노의 칫솔질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그라는데 막. 사이들려가지고. 뭐 이러고. 장군차 줄어든다는. 뉴스판요. 줄어들어요. 잠군차는 이제. 부사관들이 몰게 되지 않을까요. 취사병도 없어질 것 같고. 운전병도 줄어들 것 같고. 취사병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그 조리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바꿔주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투 장병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 허퍼링이 위험하다고? 허퍼링. 대본이 안 보여. 오빠 대본 보여요? 안 보여. 귀신의 숨이 음하하로 되어 있네. 아이쿠 문제. 아이쿠 문제. 옮길까요? 형설직용도 아니고. 가만있지. 애플워치 하나. 잠깐만. 애플워치 기능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애플워치 기능? 뭐? 불? 조명? 조명을 가운데에 둬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그지? 무드등. 오늘 진짜 무서운 얘기래요 여러분. 저 안 읽어봤어요. 뭐야? 이거 집에 정전 됐을 때 하는 짓이잖아. 거의 흘려왔어. 틀리지가 안 보여가지고. 이 정도면 돼요. 아 그래? 아니요. 뭐야 송씨 얼굴이? 얼굴 안 봐도 되잖아. 이 정도 얼굴이 더 약간. 대본은 보여요. 귀에 빛이 있어서. 모니터 밝기. 오이가 제일 무섭다야. 아니. 모니터 밝기를 보일까요? 옛날 금부터. 요번에 나온 맥북을 살까 말까. 음. 오 뭐야? 아니 있을 텐데. 오빠 보여? 나 눈이 좀 안 보이는데. 모니터 밝기. 아 이건가?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가? 안 보이잖아. 이걸 펑션 누르고 해야 되지. 펑션이 어딨나? 그게 발굴로? 아 이게 최고. 아 이게 최고네요. 이러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8월 14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아 무서워. 그러니까. 오빠 무서워. 그치? 오빠 원래 무서워. 우와. 시간이 없어요. 네. 배성재 픽션 센스 무서워. 으흐흐흐흐흐흐. 이. 어 이거 또. 프리스너 있었나? 불친번 같다는데. 아 불친번이 제일 무섭지. 아 불친번이 제일 무섭지. 아 불친번이 제일 무섭지. 아 불친번이 제일 무섭지. 뭐라고요? 헉 무섭다. 근데. 용호야. 아니 그거 빼냐고 프리스너. 아니 볼살이 없었어야 진짜 무서운건데. 떼고 갈까? 떼고 갈까? 네. 아니 어떻게 해? 떼고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쒀. 근무가 갈 시간입니다. 아이구. 다 빼고가겠습니다. 저 프리스너 빠질게요. 끼이이이익. 탑병장님 근무 나가세요. 일어나십쇼. 아 꺼져. 9. 8. 7. 6. 5. 4. 3. 1 안녕하세요. 8월 14일 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씨의 노래 되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삼림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 연인들이 산에서 삼림욕을 하는 날 그린데이라고 하더군요. 별기념일이 다 있네요. 정말 배라별 기념일들이. 어차피 연인 없고 더워서 삼림욕도 못하니까 랜선 친구들과 삼림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소리였습니다. 불쾌지수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통화연결음 같기도 하고. 오늘은 지난주의 파일럿 코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했는데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말에 특집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의 끝판왕. 바로 공포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특집 코너 불편한 것은 무서운 이야기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진약지인이 빠르게 재봉질을 해가지고 불편한 것은 여기다 갖다 붙였네요. 그냥 공포 특집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불편한 것을 심폐소생시켜보려고. 내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무서운 이야기.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정말 공포물을 가장 어렵게 대하는, 가장 불편하게 대하는 윤태진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공포 특집. 심장이 약한 분들은 광고까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나면 딱 꺼주세요. 광고는 들어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모두 소등을 했습니다. 소등을 하고 무서운 얘기를 텐트 안에서 할 때 전형적인 거 있죠. 텐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랜턴 하나를 켜놓고 윤태진 씨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을. 채팅창에 스포스 정전됐냐고. 전기세 밀렸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등화 관제 중인가요? 재난방송인가요? 이제 소등을 했으니까 야한 꿈꾸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불치번 같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 조명에서도 이렇게 하단 조명을 하니까 외모에 빈부격차가 벌어지네. 진짜 못 봐주겠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빠른 자아 성찰 멋지다 누구야. 이게 목요일 거가 나오긴 했는데. 마음을 좀 해주세요. 아... 이번 주 목요일 게. 오늘이 마지막 녹음이잖아. 네 보통은 매일 목요일 게 다음 주까지 확인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거 그냥 읽을까요? 그거라도 읽어 가세요. 그거라도 읽을까요? 있어? 네. 지금 바로? 아 이거 보여드리면. 그냥 모니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출근 온 게 있어? 아니 출근은 없어. 뭐 이렇게 쓰잖아. 빨리 열어봐. 그럼 그럼 뭐. 아니 근데 이 조명에서 얼굴을 광이 나는 건 뭘 바르면 되는 거예요? 뭘 닿지? 광나나? 아니 지금 같이 주산불고기 먹고 같이 부대찌기 먹고 하는데 왜 내 얼굴만 이렇게 주꾸미가 돼? 네. 다시 해.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난민구.com,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답, 피자알볼로, 코지마 안마의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피자샵, KB국민카드, 마세라티, 커스커즈,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주식회사 유유제약, 파리바게뜨, 노랑풍선과 함께합니다. 에드피아가 그 광고 에드지. 이건 어느 날 기준인데? 오늘 기준이에요? 이거는 내일 거. 내일 기준? 네. 근데 사실상 똑같아요. 오늘이랑 내일 광고가. 오늘 마지막은 알콘이어서. 아 이게 순서는. 순서로 바뀌어? 버퍼가 많이 걸린다는데. 응? 버퍼링이 계속 걸린다는데. 오늘 이거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 제 핸드폰 어디 갔지? 오늘 귀신들이 많이 모여들었네. 제 핸드폰 어디 갔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본인이 귀신이 됐다. 어디 가겠습니까? 방송국 최고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많고. 제 핸드폰인데? 볼거리 신기한 것들도 많고. 여기. 수성님. 지금 핸드폰 찾으려고 불 켜는 거 같았어? 광고를 받으러 갔다. 너 뭔 거 안 보는데. 안 알겠지. 형설지고 형설지고. 하필 여기 앞에 조명이 고장 나서. 조명이 오늘 왜 고장 났을까요 여러분? 추가되어야 돼요. 한국알콘 추가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자 갈게요. 프레이션은 안 하고? 프레이션은 빼릴게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사실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윤태진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굴까요? 내가 아직도 윤태진으로 보이니? 윤태진씨의 귀신 반련기만큼이나 공포스럽고 계속되는 폭염만큼이나 끔찍하고 내년에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만큼 소름 돋는 2018 베텐 공포특집 불편한 것은 무서운 이야기다. 베텐의 공포특집 비명 담당 배우 윤태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아직도 윤태진으로 보이니? 불편해. 불편해. 발련기 불편하다고 다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는 별로 안 무서운데요? 연기력이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여름밤 더위를 싹 씻겨줄 오싹한 공포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좀 진부하긴 하지만 안 하고 지나가면 또 섭섭하니까요. 작년에 제작진이 던진 처키 인형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귀엽죠. 이제 여러분. 깜찍하죠? 본인의 애완동물 같다. 이제는 안 무섭습니다. 그때 대성통곡을 해서 베텐 곡성 추누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1년 내내 그 영상 봤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인형 계속 쪼블딱 쪼블딱. 얘랑은 친해졌는데 그 외에도 무서운 거가 새로 나오면 또 자지러질 거잖아요. 네. 저는 원래 무서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고만게 좀 쪼블딱 거리시고 불안해서 그래요. 얘가 지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쥐어짜지 마시고요. 걸레처럼 쥐어짜고 있어요. 어떻게 키친타올은 준비됐나요? 키친타올이 없는데요. 올 일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연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서워도 뭔가 기빠지거나 허하진 않도록 든든하게 먹였습니다. 무서운 놀이기구는 참 잘 탄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쓰면 스릴 넘치니까 좋아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좀 스사나 그 분위기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겁이 좀 많아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잔혹한 장면들은 잘 본다고 들었습니다. 저 잔인한 거는 그냥 뭐 전혀 아무 미동도 없이 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힘들던데 전 괜찮아요. 피튀기고 영화에서 막 썰리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건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이네요. 갑자기 귀신 이런 분위기 조성되면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저기 지금 척히 토막 날 것 같거든요. 그만 좀 쪼불닭거리시고 오늘 의지하려고 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척히한테 의지합니까? 이거 귀엽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라디오를 듣는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놀라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 베텐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별밤 들으셔도 되고 꿈음 들으셔도 되고 마음껏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 딱 질색인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혼자 운전할 때 약간 괜히 스산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 대고 그 주차장에서도 무섭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도 무서우실 겁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무섭다. 자 본격적으로 공포 특집을 해볼 건데 무서움을 두 배로 만들어줄 공포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들려드릴 건데요. 소리만 듣고 어떤 영화 어떤 장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 들어보시죠. 이게 유명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의 소리를 들려드린 건데요. 상황을 듣고 어떤 영화인지 어떤 장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샷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오답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 영화 제목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마라톤 보내신 분 뭐죠? 네. 클레멘타인 왔고. 갓바더. 여자 목소리. 엄청 뭔가 겁에 질린 목소리 아니었나요? 네. 국가대표 2 보내신 분 뭐죠? 네. 자 아무튼 무서우면 최백호 선생님 방송으로 도피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고요. 자 베가놈 코가 공포라고 하신 분 뭐죠? 이게 아래 조명 랜턴 조명을 하다 보니까 외모의 빈부격차가 더 커져가지고 코가 엄청 크게 보이네요. 아까 코 괴물 같다고 하신 분 7번 방의 선물 같다고 맞춰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영화 보셨어요? 일단 제가 이 소리만 듣고는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영화인가요? 여자가 좀 주인공인 영화 같아요. 여자.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이게 제가 뭐 노노이 말씀드리면 저는 공포영화를 봐도 워낙 그 내러티브를 못 따라가요. 이게 뭐 어디서 무서워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무서워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공포영화를 볼 때는 그냥 좀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이런 스타일이라 잘 안 봤는데 이게 또 나올 줄 몰랐네요. 배성재 허세가 가장 무섭다. 배성재 옆에 있으니까 척기가 잘 생겨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섭네요. 네. 자 오늘의 문제 유명한 공포영화 한 장면인데요. 어떤 영화 어떤 장면인지까지 여러분 맞춰주셔야 됩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텐씨가 지금 척기 인형을 계속 품에 안고 있으니까 척기 부럽다고 하신 분이 있고 척기 사지 비틀어지는 중 척기 능지처참 중인가요? 애기 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지켜주는 인형입니다. 네네네. 근데 왜 목을 비틀어요? 왜 돌아가 있는 건가? 자 정답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세요. 베이비복스 킬러 나 이 영화 봤어. 공포 특집 공포 맛보기로 소리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공포 영화 한 장면의 소리를 듣고 어떤 영화 어떤 장면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뭐죠? 정답은 장화홍련이었고요. 임수정 씨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 위로 귀신이 올라와서 쳐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근데 옛날 영화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임수정 씨가 누워있을 때 침대 위로 우리가 가장 안락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바로 내방 침대인데 그 침대 밑에 약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괴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트리스만 있어요. 공간이 너무 싫어서 네. 매트리스만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어디 어디 사람이 숨어있을 만한 장소 네. 귀신이 출몰할 만한 장소 이런 데 한번 확인하는 루틴이 있습니까? 어... 아니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완벽 차단. 아 그냥? 숨어있을 곳이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다? 네. 그냥 거실을 한가운데 서있지 않은 이상 숨어있을 땐 없습니다. 아... 거실 한가운데 서있는 게 제일 무서운데요? 그러네요. 진짜 무섭네요. 2003년 영화였고요. 김갑수 씨, 염정아 씨, 임수정 씨, 문근영 씨가 주인공이고 이 영화는 장화홍년의 새엄마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스포는 안 할게요. 지금 스포 왜 하냐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15년이 지난 영환데 내일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아 이거... 전 이거 봤는데 이거 무서웠어요. 진짜로 띵작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ost가 참 좋아서 저는 ost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 ost. 음악은 참 좋아요. 제가 공포영화를 워낙 그냥 그렇게 봐서 네. 자, 정답자 중에 당첨된 분들은 선공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시고 다크스톤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공포특집, 불편한 것은 무서운 이야기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쭉 함께하세요. 자, 뭐 어떻게 하죠? 쟤가 정말 어중원하게 나왔는데 하나의 시간이 안 되죠. 하나의 시간이 또 짧은 게 더 하나 할까? 번호를 연결해주시면... 걔를 자꾸 그렇게 고문할수록 더 불안해 보여. 오빠 내 애착 인형이야. 오늘 애착... 아니, 아니, 진짜... 노래 들을까? 너무 손뜨컥 생겼네. 얼굴 상처가 없는 거 보니까 에델리옥인 것 같아. 어, 그러네. 여기 원래 이렇게 있는데. 자, 맛배격으로 하나만. 맛배기를? 네. 이렇게 구성된다. 맛배격으로 하나만 시원히 남아서 하고 보겠습니다. 번호를... 10번 하겠습니다, 10번. 누가 이기는 건지? 나미춘이 익은 걸로. 대신 어깨에 뭐냐고. 여러분, X라지요.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참여 감사드리고 맛배기로 하나 정도 소개해드리고 2부로 가겠습니다. 네, 리얼 이원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경험담입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데 밥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근데 쌀 씻을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집에 머리카락이 긴 사람도 없고요. 당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과연 그 긴 머리카락은 누구의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아... 찜창의 겨털이네. 신문이 있고... 아... 응, 농부... 거... 농사지으신 분이... 정말 정성껏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미소 아주머니... 아... 논 주인에게 컴플레인 들어가자고 신문이 있습니다. 농부의 핏땀 털... 핏땀 털... 농부의 핏땀... 아, 후한 거라고... 아, 옥수수 수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은품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아 웃겨... 탄수화물의 단백질도 함께 먹으라는 배려라고... 신문이 있고... 야, 너 구레놀 끼리지 마. 구레놀 끼리지 마! 신문도 있습니다. 아... 아... 아니, 근데 저는... 그... 왜... 저희... 그... 저희 어머니도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시고... 네. 좀 머리가 하얀색이신데... 가끔 이렇게... 그... 샤워... 샤워실의 이렇게 칸에 보면은... 긴 머리들이 좀 있어요. 오... 네. 그건 뭘까요? 헉! 뭘까요? 네. 보통 그... 새벽에... 네. 머리 감을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요. 네. 이렇게 엎드려서... 왠지 그... 머리 숙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 맞아. 네. 자... 다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는 건가요? 네. 무서운 거 맞죠? 쟤린창에 그거 치실 아니냐고... 하하하하... 신문이 있습니다. 제비가 물어온 은혜라고 하시면 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요, 여러분. 어... 빵 터졌어요, 저. 네. 여러분,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알려드린 거. 2부에서는요, 여러분. 어... 어... 갈아입을 옷 같은 것들 잔뜩 준비해놓으시고... 수건도 뽀송뽀송한 걸로 해놓으시고... 네...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무서우면 빨리 웃긴 드립을 치세요. 공포에서 벗어난 방법은 웃음뿐이지 않겠습니까? 어... 채팅창에 이미... 뭔가 차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차고 왔어요. 배변 시트 깔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배변 시트는 강아지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하하... 배변 시트... 하하하하... 하하... 자... 춘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쭌국가가 무서운데... 흠... 춘국가가가 무섭다고? 흠... 흠... 들어볼까? 아니... 배변 시트가... 에이트가 그거 아니야? 강아지들... 맞아요. 그러네? 이건 거의 영화에서 한 10명 정도 사망한 이후에 곡성 끝에 나올 만한 그런 노래 아니야? 엔딩 크레딧에 마음껏 지리쓰 저 수수로 가겠습니다. 해성재10, 오늘은 공포특집 코너 불편한 것은 무서운 이야기다 비명전문 게스트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1부에 배변 시트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아예 화장실에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모래위에서 듣고 있다는 분이 있어요. 모래위에서 고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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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위에서 오늘 감자 좀 많이 캐시겠네요. 서민이라 신문지 위에서 듣습니다라고 하신 흙수저는 신문지 씁니다라고 한참을 intensity 정도가 날 것 같고요. 무서워서 해병대 전후에 컨테이너에서 들어요. 제일 무섭네. 제일 무서워. 그 컨테이너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해병대 전후의 컨테이너. 가보겠습니다. 임정효님 것부터 가봅니다. 서울의 어느 외곽의 어느 빌딩에서 경비업체의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야간 근무자들은 새벽 2시가 되면 건물에 야근하는 사람을 모두 내보내고 정문을 잠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날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층마다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쪽에서 희미하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소리내서 물어봤죠. 얘야, 어딨니? 너 몇 층에 있니? 형이 갈게. 어딨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우는 소리만 들리고 도대체 몇 층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층부터 2층, 3층, 4층, 8층, 옥상까지 순찰을 다돌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경비실로 돌아와 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 아침 오전 근무자 아저씨가 절 보자마자 물어보더라고요. 그 어제 엘리베이터 추락사로 아이랑 엄마가 사고를 당했는데 아이는 즉사하고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살아났대. 소식 들었어? 그 울던 아이는 죽은 아이가 저승에 가기 전에 엄마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채팅창에 다소 뻔한 전개라고 노잼 신과 함께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뻔하다. 어우 소름 그거 고라니 울음소리임?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고양이 울음소리 이명현상? 와 무섭다 드르렁드르렁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경비아씨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팩트체크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모래 치우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 아 이게 근데 다 겪은 걸 보내주신 건가요? 네 아 이거 실화에요 다? 네 아 자 근로기준법이 제일 무섭다고 하신 분 아 그냥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 아 네 다시 소파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기저귀가 뽀송뽀송해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윤태진씨가 해주시죠 네 최영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GOP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매일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받고 두 명이 한조로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요. 밤에 초소 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 음료수캔을 내밀며 이것 좀 따주게 라고 부탁했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따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선임이 그걸 보고는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는 없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캔은 수류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 이건 좀 소름끼치는데 뭐야 나 좀 소름끼쳐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나만 소름끼치고. 네 군특히가 나왔는데 군대 귀신 얘기는 항상 좀 무서운 편인데 저는 소름끼쳐서 봤어요. 채팅창에 인트란에서 다 본 얘기라고 하신 분 있고 요즘 군대는 수류탄을 할머니가 지급하나요? 기저귀 환불한대요. 할머니의 특수요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 안전핀 있어서 괜찮아라고 애써 위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할머니 제가 해명돼 일기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안전핀 뽑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GOP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엄청나게 춥거나 너무 근무를 많이 써서 좀 어질어질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보면은 온갖 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헛것을 보신 분이 있었던 것 같고 채팅창에 미필 판독기 사연이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할머니 알고 보니 상급부대 중령님이라고 이거 천리안 시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에 식은땀이 나요. 하나도 안 무서워서 자 이정훈 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주변 사람들을 보며 중얼중얼 거렸대요. 무슨 말인가 귀 기울여 들어보니 여자를 보고는 닭가슴살 회사원에게는 사람 뚱뚱한 남자에게는 돼지 이러더래요. 궁금한 남자는 중얼거리던 여자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 여자는 남자에게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너에게 그 능력을 줄게 하더랍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자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고 어떤 능력인지 알아차린 남자는 실망을 했죠. 그 능력은 고작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아까 회사원이 뭘 먹었다고 했죠? 사람? 자 아 제가 재연을 너무 몹쓸 재연이라가지고 저도 몰라 죄송합니다. 아 닭가슴살을 좀 딴 걸로 하지. 배가 없다. 아 아 아 아파요. 어떡해. 닭가슴살 죄송하고 어 네 남이 춘는다. 하필 왜 닭가슴살이었을까요? 다이어트 중인 다이어트 중인 일이었던 건 어 그 김종국이었나요? 아이고 배야 아니 그냥 뭐 백반 백반 뭐 넣어야 되지? 백반 노키드 어렵네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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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종우님 감사드리고 배터리 낭비하자고 이제 불 켜라고 오늘 웃음 특집인가요? 이럴 거면 아 제육볶음이나 이런 걸로 하지 제육볶음 유아 까라만시 א ocracy 돈까스 쭈꾸미 아 그러면 나미춘이 또 한 번 도전해 보시죠 네 강민석님이 보내주세요 김부각 곱창 너도 곱창 쟤도 화사 때문에 다 곱창 아니면 김부각이에요 할게요 강민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혼자 자취방에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라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무서워진 남자는 집안 이곳저곳을 확인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는 사람 웃음소리가 났던 거죠. 수도꼭지를 잠근 남자는 소리가 멈춘 걸 확인하고 다시 방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귓가에서 너무 웃겨요. 어떡해요. 채팅창에 응 층간소음 집값이 떨어지는 소리네요. 남이 춤 병원가라고 저 발 연기가 여전히 무섭다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건 근데 그 모기 소리일 때가 제일 공포스럽지 않나요? 잘 때 칙칙칙해서 모기 막 하다가 결국 불 켜서 모기를 잡았어요. 거기서 피가 튄 것까지 봤어요. 근데 불 끄고 다시 누웠는데 소리가 날 때 공포 아닙니까? 오늘 특집 남이 춤을 웃겨란가요? 아 제가 너무 닭가슴살 사연에 터져가지고 아직까지 무서운 거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되나요? 도전 도전 다시 도전 자 하여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참 감사드리는데 다들 굉장히 안 무섭게 사시네요. 우리 작가들이 이거를 밤에 혼자 추린을 하고 볼 때는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박경훈님꺼 한 의사가 막 퇴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순간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거울을 봤는데 그냥 눈을 깜빡이는 피곤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의사는 아 내가 참 피곤한 모습이네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무언가 깨달은 의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거울 속에 내가 눈을 깜빡였다고?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건 볼 수 없으니까요. 이번 주제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늘은 이거 올해는 이거군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마이크 업로드 와 와 언니 이런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흠 아니 고어물은 잘 본다면서요? 흠 와 흠 흠 흠 대파인가요? 오하 이거 대파 같긴 한데 뼈죠 이거? 헉 네 너무 자세하게 수술하지 마시고 자 닭발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올해도 남이춘 후방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놀래키기는 흠 잠깐 흠 아 이것이 바로 손절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이 손은 아니죠 흠 흠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건 아니 깜짝이야 볼 수 없으니까요. 우아! 우아는 뭡니까? 그게 더 무섭네요. 짤린 손가락 보면서 지금 우아라고 하는 건가요? 너무 리얼해요. 사실 이번 특집은 결국 요 킬링 파트 하나 하려는 빌드업 빌드업인 거 아시죠? 이제 끝났죠? 과연 우리 작가들이 이거 빌리러 가서 이것만 가져왔을까요? 그런 생각 드리고. 여러분 내년에 과연 어느 타임에 뭘 던질지 그 정도만 기다려주시고 내가 눈 깜빡이는 건 못 보나요? 아 저는 사실 카카오티비로 배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눈 깜빡이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이게 실시간 보다는 조금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 깜빡이면서 이게 안 보이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린 팔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아이고. 자. 어우 땀나네요. 아.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황태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993년 일입니다. 지인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고향인 목포로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탈 비행기를 예약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오색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가 미친 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나중에는 섬뜩하고 사납해요. 그 악몽 때문에 늦잠을 자게 됐고 결국 그날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다급하게 너 괜찮니? 너 살아있어? 하시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타려던 목포행 비행기가 추락했어. 결정적일 때 그 버벅거리면 어떡해요. 네가 타려던 목포... 목표... 그렇군요. 자... 지금 사연을 7개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두렵다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자, 오늘은 실패하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목포는 항구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배텐 이렇게 추락하나요? 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배디는 실제로 겪은 귀신이야기 없어요? 원래 실제로 겪은 게 진짜 무서운데 저는 뭐 어렸을 때 가위를 많이 눌리는 편이고 가위 눌린 다음에 잠깐 깨면 현실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봐가지고 뭐 그냥 항상 함께 살아갑니다. 그 식스센스의 그 할리조아 오스먼트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함께 버무러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뭐 행거 밑에서 갑자기 상체가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 뭐 옷장을 열었는데 좀 더 옷이 많아 보이는 느낌 우리 항상 그럴 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침대 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귀에서 피나요. 어떡하지? 잠깐만. 네. 아... 여러분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します ㅋㅋ 줄어돋 ch 아하 이런 밑붙도 없는데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 자 네 자 자 자 자 자 자 33년? 아니 33년 우리 아버지 그때 비행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에 실제로 목포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아 그때 생존자의 이야기 라고 여겨집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밀리님이 보내신 짧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밤에 천장의 모서리 네 군데를 하나씩 차례대로 본 뒤에 옆을 보면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날걸요. 끝 어 이런건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게 무섭죠. 저 이런거 진짜 무서워요. 이게 꼭 남아요. 꼭 밤에 이제 화장실 가게 될 때 에이 뭐 하면서도 화장실 앉아있을 때 아 진짜 나 세개만 봐야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네 번째를 보게 됐을 때 과연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남이춘 동궁지진이라고 아 공중화장실만 쓰자 라고 신문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더 무섭지 않나요? 네 귀퉁이 귀신 예쁜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이래서 요강을 씁니다. 아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라서 폰만 봐요. 답이 그렇죠. 화장실 가면 앉아서 폰 만지고 손 씻고 폰은 안 닫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 다시 기저귀 착용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진짜 무섭네요. 계속 들으니까 화장실에 이 천장 모서리 네 군데 저희 스튜디오는 공교롭게도 묘한 구각형 구조네요. 모서리가 엄청 많아요. 모서리가 많아요. 모래 다시 깔았습니다. 라고 질문이 있고요. 무섭죠? 아니 계속 생각하니까 엄청 무섭고 저 아까 그 실화라는 목포우행 비행기 추락했다는 거기서 확 눈물 차올랐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온웨어 불 무섭다고 저희 지금 뒤에 빨간색 온웨어 딱 켜져있죠? 저 색깔 좀 바꿔달라고 하시고 있는데 무슨 색이면 만족하시겠어요? 눈물이 차오른다고 진짜 자 이제부터는 화장실 가면 여러분 눈 깔고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모서리가 왜 네 개죠? 라고 화장실 모서리가 꼭 네 개라는 법이 있나요? 응 사각형 아니에요? 윤태진 씨는 어떻게 네 과학파캐스트 하시는 분인데 네. 화장실 모서리는 왜 네 개일까요? 왜 네 개인가요? 네 개가 아니죠? 윤태진 씨의 댁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육면체인가요? 정육면체인가요? 아 모서리는 뭐 이제 천장 쪽은 네 네, 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뭔 소리 하는걸를 모르겠네. 뭐하러세요? 뭐가 있나요? 위아래 합하면 8개죠. 그죠? 아 모서리 꼭지점이죠 참. 모서리는 저 선이죠. 그죠? 모서리는 좁원이요? 모서리 꼭지점이 이제 문과동절이라고 하시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갈까요? 모서리 정육면체는 12개다. 문 깔아서 죄송합니다. 김효섬님 사연입니다. 매일 집에 오는 길에 같은 놀이터를 지나가. 몇 개 안 남았어. 위에 막 컵 좀. 나 물 좀. 물 주세요 저. 아 나 너무. 뭐 무섭게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어디가요? 모르겠어 문재 언니 이거 웃을 때 이거 웃었잖아 내가 닭가슴살이 터져가지고 아니 나 사연 보면서도 이거 코믹사연이네 하다가 아까 처음에 대본을 검수할 때 나만 닭가슴살이 웃기겠지 평온하게 오빠가 되게 평온하게 닭가슴살 찰살떡처럼 말했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만 닭가슴살 먹지 우리같은 사람만 닭가슴살 먹으면 초계국수 아니면은 초계국수 초계국수 이렇게 했어야지 닭가슴살이가지고 닭가슴살이 오벨오킹 아 부대찌개 너무 짜 흐흥 흐흥 12번 하면 되네요 나지? 나 아니구나 나 나 코믹사연이만 어? 여기까지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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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집에 오는 길에 잠깐만 어디서야 이제? 흠 음 에밀리까지 했어 에밀리 건너뛴거 아니야? 에밀리하고 지금 7,8,9,10이 안했어 음 아 7번? 8번은 재미없고 7번 할까요? 네 7보다 너무 무난하긴 한데 7번 할게 내일 집에 오.. 김효섬 끌어 죄송합니다 김도연님 사연입니다 중2 때 1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귀찮아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어떤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 사연의 어디갔어? 누구? 저기 숨어있기 아 뭐야 아우니 어디갔어? 묶여봐 묶여봐 잡았어 묶여 묶여 어휴 알면서도 왜이렇게 무서운거 같고 왔어요 이게 왜 야 너 어떻게 들어왔니? 그게 너무 무섭다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심히 안 들어오는거야 그러니까 아 저 뒤에가 또 들어왔어요 아 저 뒤에가 또 들어왔어요 아 여보 아 저 뒤에가 또 들어왔어요 아니 문이 안열렸는데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나 너무 웃음이 터져가지고 내가 리허설 때 물을 열어놓고 가라고 내가 그렇게 그랬는데 아니 여기 귀에서 들렸어 언니가 하면서 언니가 이렇게 먹으라는 줄 알았는데 아휴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 쓴거야? 어 이것만 썼어요 잠시만요 귀신이다 아 나 너무너무 자 이제부터 쓰고 방송하시는거에요 어 물 목마른건 진짜야 빗질 좀 해소 어 그게 다 닭가슴살 하죠 빗질이 안 돼있어 앞머리는 어떻게 들어왔지 열리면 빛이 들어오는데 아니 앞머리가 있는데 아니 내가 티나 터나 머리 같는데 하하하 앞머리가 왜 이렇게 일제가 돼있냐 앞머리가 있으면 아 맞다 언니 뒤로 써야되는데 어? 앞머리 그거 뒤로 쓰는거야? 앞머리 때문에 앞머리 때문에 좀 이상해 하하하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굴리트 굴리트 같다고 아저씨 오셨네요 기다리기 귀찮아서 아래쪽에서 어떤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지 언니의 그 콧바람 웃음소리가 들렸어 잠깐만 저 진짜 녹으면 안됐네 진짜요? 어 네 어 진짜 녹으면 안됐어 왜? 괜히 놀랬는데 우리 정육면치에는 여지바람 죄송합니다 어우 나 귀걸이 한 상태로 헤드폰 호팡 너무 아파 아니 뭐가 무서웠냐면 아 뭐가 웃겼냐면 아 뭐가 웃겼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 잡고 여기 화면속에서 찌익 늘어졌어 두피를 확 벗기면서 혼자 날아가더라고 오늘 이거 두부즈 녹음하는 거지 그거는 어 뭐야? 왜요? 앞에서 녹음하는 귀찮아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어떤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지 어?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였어 이 사연이었어 집에서 어떤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지 어떻게 묻었다 어 언니 거기 타면 되잖아 아 소리 지르는 게 안 됐다고요? 네 아잇 진짜 어떡해 아깝다 자 이건 파스분들의 스페셜을 보고 문 걸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 사연 똑같이 들어갈게요 네 주작이라도 하자는데 주작이라도 하자는데 어머 어디 어디 김도연 꺼?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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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를 입은 여자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그분은 제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게 그분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올려다봤는데 그 여자는 발목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좀 소름없겠죠 어 그렇군요 네 발목 붙어있었던 거죠? 그죠 발목 아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발목 아래만 있는 것도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고 어 채팅창이 한국무용한 거 아니냐고 흠 흠 흠 발끝으로 젠걸음으로 걸으신 건데 장군님 축제법 쓰신다 네 군대 이야기냐고 발목질의 이야기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아닙니다 자 아무튼 어 발목 발목은 예쁘게 하시는 분까지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김효선 님이 보내셨습니다. 매일 집에 오는 길, 같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다섯 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 애가 이리 와서 같이 그네 타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같이 타고 다음날 또 그 길을 가는데 또 같이 그네 타자 하는 겁니다. 그날은 좀 바빠서 미안하다 말하고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그 다음날에 또 그 길을 가는데 이번엔 아이가 절 보고도 무시하더군요. 친구에게 이 얘기를 말했더니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이틀 연속 타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죽는지 저에게 한번 시험해본 것 같다고 소름이 쫙 오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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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오마아악! 오마아악! 나 진짜 못냐! 아악! 나 진짜 못냐! 나 진짜 못냐! 나 진짜 못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무슨... 아... 엘사가 들어 온 건지 할머니가 들어온건지 이런것이 바로 사면벙인가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렛잇고! 없어? 없어요? 언니 잘못했어! 아! 언니! 아! 언니! 자! 춘 또 속! 또 속았습니다! 아! 끝났어! 아! 화면 밖으로 가면 어떻게 해! 아! 윤태씨 방송 못하네! 아! 진짜! 화면 밖으로 가면 어떻게 해! 앵글 안해! 아! 방송이고 뭐고! 앵글 안해서 쓰러져야지! 아! 아! 진짜 빠르게 일로와! 어떻게 저기까지 순식간에 갔는데! 아! 진짜 어땠어땠어땠어! 반바퀴를 돌아서 갔어! 아! 보지도 못했어! 아! 아까 그 수류탄 할머니인가요? 아! 한 번만 더 해도 또 무서워할 것 같다고! 아! 아! 대박이야! 아! 이거 핸드폰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그치! 좀 보면서 조금 찍긴 했는데!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 카메라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 그날은 좀 바빠! 따져볼까? 아! 아! 나 못살으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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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죠 남... 남이 추는 노래 나눠드릴까요? 야.. 그치구지 진짜.. 으악!!! 더방놈들 녹음한 게 더 무섭다 으악!!!! 자 여기서 시간 3 자 불 좀 꺼져 불 끄라고요? 불 켜고 치아 다 돼가지고 아 누구세요? 김채챗 보고 쓰라고 보고 쓰라고 마무리할게요 뭘 마무리하냐 자 오늘 공포특집으로 해봤습니다. 저희가 남이춘을 놀래키기 위한 장치를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첫번째 거는 좀 그냥 잠깐 화들짝 놀라는 정도였지만 두번째 세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래서 역시 놀래키는 재미가 있는 여자가 본방에 내보낼지 말지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앵글 안해서 뭔가 해야지 세번째 놀래키고 나서 귀여웠어요 언니 귀여워 그게 누군지 알면서도 무섭나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는 뭐예요? 여기가 무슨 초군문이에요? 신과 함께 죄송하다는 건 왜 나와요? 정말 저희 메인 작가가 즐겨 쓰는 귀신복장들 첫번째는 머리긴 검은머리 귀신 사다꼬 류의 귀신이었고 두번째는 할머니 류의 귀신 약간 저는 엘사 같아가지고 너무 유치한 장치라 할머니 진짜 무서웠어요 할머니 솔직히 눈 감아서 보진 못했는데 이 하얀게 이렇게 확 오는 느낌 그만하려나 하고 눈 딱 떴는데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귀여워 혼신의 남은 연기까지 짜냈군요 아 조할메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나미춘이 방송 또 한번 살렸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무튼 내년 공포특집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쿨타이밍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 최고의 공포사연 참 장치로 이게 라디오예요 라디오인데 왜 이렇게 텍스트가 아니라 장치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나요? 최고의 사연 뭡니까 오늘? 하나 뽑으면 되나요? 네네 저도 하나 뽑고 나미춘도 하나 뽑고 음 모서리 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저는 에밀리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서리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실 가서 여러분 네 모서리 네 군데 아 닭가슴살 네 여러분 모서리는 아니고 꼭지점이에요 선물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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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천장 세 군데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아 또 한 분? 닭가슴살 드릴까요? 한 분 그리고 모서리 아 닭가슴살 하신 분? 네 네 이정훈님께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이 광고 듣겠습니다 네 나 성살릴 수 있을까? 와 와 조예정주라고 와 진짜 언니 대박이야 귀여워 오는게 제일 무서웠어 아니 길러 오긴게 아니라 넘어져서 긴거에요 달래주려고 온거에요? 아, 언니 넘어졌어요? 아이고, 야 나도 웃겨서 이겼어요. 아, 연장 쏘는 거 선생님 그렇게 했어. 앉아서 이따가 이제 너한테... 보통 무서운 사람들은 알아서 상상하거든. 자, 공포 비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짤게. 자, 오늘 윈태지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꿈 꾸시고요? 네. 무서운 꿈 꾸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소등합니다. 여러분, 악몽 꾸세요. 웃으셨네, 노래다. 응. 아니, 웃어, 웃었을 거야. 현재 왔어? 아니, 여기 왔어. 85번쯤 하셔봤어. 시끄럽다, 언니. 이 빛이 진짜 무섭다. 이 빛이 진짜 무섭다. 이거 하나 들고... 뭐야? 뭐야? 잘 못듣어. 잘 못듣어. 아, 문이 열려도 빛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러네. 아... 계속 흰 가발 속이 계속 있었어. 하다가 조용히 들었어. 아니, 그 전에... 신만이 작아서 귀여운 줄 알았다고. 선제한테도 하자. 사진을... 사진 뭐 찍을 무서운 인형이 없네? 우물드 척키야? 어, 손가락. 어, 손가락. 어디 있었어? 손이 없어졌어? 아니, 손이 없어졌어. 거의 밑에. 밑에. 손. 손. 여기가 환해서 이쪽으로 봐 봐. 내가 이렇게 붙을게. 우릴 비춘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상하지? 오빠 티비 오타쿠 같잖아 이소영 말고 오타쿠 같잖아 조명을 간접으로 때려 간접 나는 약간 거의 어둠으로 뭔가 뒤에 알고보면 무서운 사진 느낌으로 너무 환한데 그래? 내가 뺏기 뺏기 오빠 앉아봐 아니야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어 안 보여요 오빠 고개를 더 내놔 더 눈만 내는 거야 아 눈만 내는 거야 신기하게 쳐다봐 잠깐 난 속애먹 오빠 어디있어? 눈만 보이잖아 진짜 눈이 안 보니까 안 무섭다 코 아니야? 코? 눈이 아니라 코아니야? 눈이야? 어... 무섭네. 무섭잖아. 아 무섭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오.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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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5. 4. 3. 2.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들려온 거 너무. 이거 아니세요? 엄마 손잡고. 나야. 어. 어떻게 가지? 이거 하나 가져갈래? 차에 눌를래? 아니. 안 돼. 안 돼. 안 납해야 돼? 아이고. 거의 저 체요. 왜 이렇게 물이 없으면. 담아야. 저기다. 관련된 잡다. 안 돼. Episode 8.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иф 강아, 훗. 다행히 마다 dia. 에이없이~~ 나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 간 거야!? 엄청 빠르다. 엄청빨야 했어. athletekah alongside 춤 진행 proyecto. 무용 워킹, 무용 워킹 조심히 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또